안녕하세요. 소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겨울을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타라는 악기,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악기는 습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습도환경이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살기 좋은 적당한 습도의 환경에서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는 기타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그 모든 목재 악기들은 이 습도를 50% 정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소리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대체적으로 권장하는 건 한 40에서 50% 사이, 좀 더 많게는 45에서 55% 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습도관리를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습도조절 캐비넷이 있습니다. 킴파워에서 나온 JT-001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그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킴파워 습도관리 캐비넷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문 옆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잠근장치가 세 개 달려 있습니다. 열어주면 되겠죠? 두 개째,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 상단에 세 개씩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뭐 이제 간단한 기타 줄이나 뭐 혹은 기타 관리 용품들을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의 넥을 받쳐주는 넥 받침대 이렇게.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얘가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 돌리는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풀면 이제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에서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넥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보호가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기타를 끼운 다음에 넥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장치. 이건 수동입니다. 사실 제가 허큘리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기타를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단부를 보시면 이제 기타 후판과 그리고 하단부가 닿는 부분은 다 보호 패드가 감싸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양쪽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습도가 부족할 때 가습을 해주는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 조금 시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주 조용한 밤 같은 데서는 신경 쓸 정도의 소음이지만 자동으로 습도를 알아서 조정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킴파워 습도관리 캐비넷은 이제 습도관리를 위해서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어떻게 보충해서 습도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킴파워를 구매하게 되면 이런 좀 약통 같은 물병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긴 호스가 달려있는 요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물을 채워주실 때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무아개를 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타나죠. 이제 이곳에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물을 채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에 이제 공간에 공기가 많이 차 있으면 물이 가끔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겠다고 물을 칼칼 붓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씩 좀 흘려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옆에 물이 얼마나 차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물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하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을 보면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건 한 70%에서 80% 정도만 채우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물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번 정도 보충을 했나? 그 한 번도 꽉 채워서 보충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이제 물을 많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습도관리 캐비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하는 이 습도관리 캐비넷은 한 대, 기타 한 대를 관리하는 캐비넷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물이 소진되는 양도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한 번 충전해놓으면 그래도 겨울 대부분의 시간들은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이거는 이제 이 습도관리 캐비넷이 보관되는 장소의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고 이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다 채우신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고음 마개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번 기타를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놓고 앞에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킴파워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킴파워는 이제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액정 하나와 버튼이 6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버튼들은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봐도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한 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끄게 되면은 이제 이 킴파워가 습도관리나 그런 걸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습도관리를 원하시는 분은 늘 이 전원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전구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래 살짝 마트인 로고가 보이시죠?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플레이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습도관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액정의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 중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정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습도관리가 진행되고 있진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타의 습도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세 개의 버튼은 이제 습도관리를 몇 퍼센트로 결정할지를 정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설정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살표 버튼이 작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정에서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올리면 이렇게 습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최대 60%까지 그리고 낮추는 건 최대 45%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사실 연주하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늘 45에서 한 55%대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 45에서 50 사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습도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이 이제 기타 3대를 보관할 수 있는 킴파워 습도관리 캐비닛입니다. 사실 사용법은 제가 오늘 리뷰해드린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짜리 어떻게 생겼는지만 조금 보여드리고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하나짜리는 사방이 다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기타의 바디를 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 3개짜리 모델은 옆면과 뒷면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만 이제 기타 3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짜리는 기타를 전면으로 세워두는 방식이었다면 이 3개짜리는 옆으로 세워두는 방식이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네, 이제 이 킴파워 JT-001 습도조절 캐비넷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요. 사실 이 캐비넷이 생각보다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타를 가지고 계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3개월 정도 지금 써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기타들을 보관하면서 한번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적정한 습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습도가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습을 내뿜고 그래서 기타의 가장 좋은 컨디션과 가장 좋은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이제 내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 녀석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를 이렇게 넣어두면 이제 전시가 너무 고급스럽게 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제 기타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AS가 가능합니다. 이 비싼 녀석 샀다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AS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더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